울산 아가씨 대화강 정원으로 나들이 가네 울산 청각들 두 눈이 휘둥그레 한눈에 반해서 마음 설레네 이봐요 실례지만 애인이 있나요 오늘 혹시 시간이 있나요 신리대숙 그 길에서 만나주세요 용기내어 말했더니 살짝 미소가 싫다고도 안하고 좋다고도 안하네 울산 청각에 하란 난 어쩌나 울산 청각 울산 청각 멋쟁이 청각 대화강 강변으로 나들이 가네 울산 아가씨들 두 눈이 아리삼삼 첫눈에 반해서 마음 설레네 이 화요 실례지만 애인이 있나요 오늘 혹시 시간이 있나요 은하수길 그 길에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용기내어 말했더니 살짝 미소가 울산 청각이 청각 은하수길 그 길에서 만나세요 은하수길 그 길에서 밤에 은하수길 바람에 반하시고 은하수길 바람에 반하시고 은하수길 바람에 반하시고 아멘